네 방금 큰 눈 결정체가 하나 떨어졌는데요 확대를 좀 해주세요 여러가지 결정체들이 한 송이로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큰 눈 송이가 떨어지는 모습이 네 방금 하나 떨어졌네요 이렇게 큰 눈 결정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의 입자가 예쁜 육각형 모양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결정체들이 서로 합쳐져서 때리 떨어지기 때문에 눈 송이와 매우 큰 눈 송이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한방 눈 결정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강수량을 적어도 이 눈의 깊이 적설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적설 효율이 좋은 눈 결정 형태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